다섯 개의 문제 한번 다시 볼게요. 이거 답이 보이나요? 답은? 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와 드리는 달병가 영희쌤입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요? 맞아요. 바로 이 어랑 더죠.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렵고 헷갈린지 우리 한번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가지의 문장을 꺼내드릴 거예요. 이 문장에서 어가 어울리는지 더가 어울리는지 각자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I'm going to bus stop. 두 번째, do you know where bank is? 세 번째, there is park near here. 네 번째, can you turn on light? 다섯 번째, how was trip? 여섯 번째, I'm going to work. 일곱 번째, do you go to university? 여덟 번째, I don't go to church. 자, 이렇게 8가지의 문장을 함께 봐봤는데요. 어때요? 여러분들 어랑 더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바로바로 나오나요? 어디 어디 가? 일로 와 일로 와. 어려울 수 있지, 어려울 수 있는데 괜찮아. 영희쌤이 오늘 이거 아주 쉽게 설명해서 완전히 이해되게 만들어 드릴게요. 어랑 더가 그동안 되게 어려웠다면 오늘 이 영상 이후로는 어랑 더가 훨씬 명쾌해질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이 8가지의 문장 여러분들 정답을 맞출 수 있게 될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뭐다? 쉽게 배워야 된다. 제가 이거 쉽게 설명하려고 정말 오래 연구하고 공부했거든요. 그 연구하고 공부한 모든 거 오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가보죠. 일단 어랑 더는 무슨 차이가 있냐? 제가 지금 그림 하나 띄워 드릴게요. 이 그림을 3초만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그림을 띄워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이 그림을 3초간 쳐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그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했나요? 아마 여기저기 계속 왔다 갔다 했겠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계속 돌아다녔을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그림은 어땠어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러 있었겠죠? 어디에? 이 점 찍힌 곳이에요. 이게 바로 어랑 더 라고 보신대요. 어 같은 경우는요. 특징도 없고 구체적이지도 않아요. 되게 추상적인 느낌이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반면 더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명확해요. 그래서 하나로 콕 찍는 게 가능해요. 이게 어, 이게 더예요. 이런 특성 때문에 더를 잘 써줄 수 있는 첫 번째 상황은요. 누가 어디 가냐고 물어볼 때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Hey, where are you going? 너 어디 가라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지금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있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I'm going to a bus stop, the bus stop 둘 중에 the bus stop을 쓰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I'm going to the bus stop. 나 지금 슈퍼 가고 있어. 이럴 때도 I'm going to the grocery store. grocery store가 흔히 말하는 슈퍼예요. I'm going to the grocery store. 나 지금 슈퍼 가는 중이야. 혹은 I'm going to the mall. 그쵸? The mall. 뭘 하면 그 쇼핑몰이죠. 그래서 I'm going to the mall. 나 지금 그 mall, 쇼핑몰 가고 있어. 왜 여기서 더를 써주냐. 여러분들이 어딜 간다라고 할 때는요. 이미 어떤 곳을 정해놓고 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정차 없이 떠돌다가 어, mall이 다 들어가야지. 어, 슈퍼네 들어가야지. 가 아니라 어, 여기 슈퍼로 가야겠다. 찍어놓고 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Where are I going? 이란 질문을 받았다. 그럴 때는 더를 써주시면 돼요. 이 더를 잘 써줄 수 있는 두 번째 상황은요. 누가 뭔가 부탁할 때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같은 공간에 있는데 창문 좀 닫아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창문 좀 닫아줄래? 이때 Can you close a door? The door? 둘 중에 The door 얘를 써주는 게 더 좋아요. Can you close the door, please? 왜냐면요. 내가 굳이 저 창문을 찍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있으면 어떤 창문인지 알 수 있죠. 제가 굳이 뭐 손가락 찍지 않더라도 어, 내가 닫아줄게 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면은 Sure, I will close the door. 어, 내가 그 창문 닫을게. 여기서 굳이 그라 해석할 필요도 없죠. 어, 내가 창문 닫을게. I will close the door. 뭐 예를 들어서 불 좀 켜줄래? 이거 얘기할 때도 Can you turn on the light? 라고 얘기해주면은 Sure, I will turn on the light. 라고 바로 대답이 나올 겁니다. 아니면 저 컵 좀 줄래? 이렇게 얘기할 때도 Can you get me the car, please? 라고 더 컵을 써주면은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은 Here you are. 하면서 컵을 건네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부탁을 할 때는 그 특정 대상이 뭐인지 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더 를 써주면 굉장히 안전하고 부드럽습니다. 더 를 많이 쓸 수 있는 세 번째 상황은요. 뭐가 어땠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영화 어땠어라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영화 어땠어라는 질문은 언제 나와요? 이 친구가 어떤 영화를 본지 알고 있을 때 나오잖아요. 그 영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ow was a movie? 얘보다는 How was the movie? 이렇게 써주는 게 더 부드러운 거죠. How was the movie? 혹은 책 어땠어? How was the book? 드라마 어땠어? How was the drama?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한 대화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I watched a movie this morning. Really? How was the movie? The movie was not my type. The movie was boring. 그쵸?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처음에 I watched a movie this morning. 여기서 어가 나온 이유는 이따 또 설명하긴 할 거지만 아직은 이 영화는 수많은 영화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할 때 Really? How was the movie? 그 영화 어땠는데? 라고 찍어버리죠. 그러니까 The movie was not my type. 그 영화 내 타입 아니었어요. The movie was boring. 영화 지루했어.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죠. 혹은 이런 거 친구가 여행을 갔다 왔어요. 이때 그냥 바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Hey, how was the trip? A trip이 아니라 The trip. 왜? 이 친구가 갔다 온 여행이 뭔지 아니까. Hey, how was the trip? 그러니까 The trip was really good. I had so much fun on the trip.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네요. The trip was really good. 아, 여행 너무 좋았어. I had so much fun on the trip. 여행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라고 대답을 하고 있네요. 중요 포인트 하나. 더가 들어간다고 항상 그 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야, 여행 어땠어? 라고 물어보지 그 여행 어땠어? 라고 잘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여행을 갔다 왔다면 문맥상 The trip 얘가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더는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어딘가를 가고 있을 때 두 번째로 어떤 부탁을 할 때 세 번째로 뭐가 어땠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 쓸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를 쓸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어는 언제 쓸까요? 자, 어는요. 일단 가장 쉽게 많이 쓸 수 있는 상황이 뭔가 추천받을 때예요. 예를 들어 친구가 맛집 좀 추천해 줄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맛집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하나의 맛집인가요? 아니면 수많은 것 중에 그냥 하나인가요? 그쵸? 어떤 맛집이 되었든 맛집 얘기만 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둘 중에 누가 더 어울린다? 맞아요. 어가 더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추천해 줄 수 있겠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족발집입니다. 당산에만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갔다 왔거든요. 너무 맛있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추천을 받고 싶을 때는 Can you recommend a good movie? A good song? A good drama? A good book? 이렇게 어를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게 쉽죠? Can you recommend a gift? If you like, I can recommend a colleague. If you like, I can recommend a colleague. 어를 많이 쓸 수 있는 두 번째 상황은요. 뭐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 근처에 공원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특정 공원이라기보단 그냥 공원이 있기만 하면 되죠. 수많은 공원 중에 하나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도 Is there a park near here? The park near here? 중에 어가 더 어울리는 거예요. Is there a park near here? 그러면은 Yes, there is a park over there. The park is really big. 이라고 대답도 해줄 수 있겠죠. 네, 여기저기의 오버대열에 There is a park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The park 그 공원은 Is really big. 굉장히 커요. 라고 어랑 더의 쓰임새가 보이기 시작하죠. 근처에 버스 정지장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도 Is there a bus stop near here?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은행이 어디인지 아세요? 물어보고 싶다면 Do you know where a bank is? 라고 물어보겠죠. 왜? 수많은 것 중에 하나 얘기만 하면 되니까요. 아니면 그냥 친구한테 뭐가 있는지 물어볼 때도 여러분들이 어를 써주면 돼요. 너 펜 있니? Do you have a pen? 어, 펜이고요. 너 차 있어? Do you have a car? A car? 어, 카고요. 너 여자친구 있어? Do you have a girlfriend? 어, girlfriend이죠. 없는데? 왜 물어봐, 그런 건?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뭐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어를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를 많이 쓸 수 있는 세 번째 상황은요. 뭘 했는지 처음으로 얘기할 때예요. 예를 들어 What did you do today? 오늘 뭐 했어? 라고 누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샀다라 얘기를 해요. 이때는 I bought a book, the book 중에 a book, 얘를 써주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왜냐? 아직은 그 책은 수많은 책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I bought a book. 그럼 책을 읽었어. I read a book. 할 수 있겠죠. 치킨을 먹었어. I had a fried chicken. 드라마를 봤어. I watched a drama. 이런 식으로 어, 어, 어을 써주면서 내가 오늘 처음으로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What did you do today? 라 물어볼 테니까 이 어를 써가지고 한번 답변을 해볼게요. 오늘 처음으로 한 일에 대해서요. So, what did you do today?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자, 결국에 어는 되게 추상적인 그리고 수많은 것 중에 하나이기만 하는 이 에너지 때문에 첫 번째로 추천받을 때 두 번째로 뭐가 있는지 물어볼 때 세 번째로 오늘 처음 한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쓸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하면은 여러분들이 어을 되게 잘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섯 개 문제 한번 다시 볼게요. 요거 답이 보이나요? 답은 그쵸. 이렇게 되죠. 이제 여러분들은요. 어랑 더가 그 전보다는 훨씬 편안하게 느껴질 거고 조금 더 편안하게 쓸 수 있으실 겁니다. 어랑 더의 본질도 알게 됐고 언제 써야 되는지 상황도 알게 됐으니까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안전하다라는 말을 많이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왜 안전하다라는 말을 썼냐면은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문장들은요. 어랑 더가 바뀔 수가 있어요. 어가 들어간 상황에서 더가 들어갈 수도 있고 더가 들어갈 상황에서 어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댓글로 영쌤 틀렸는데요? 라고 달아도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다 바뀔 수 있거든요. 그게 어랑 더를 가르치기도 배우기도 쓰기도 어려운 이유였습니다. 저도 이거 잘 가르치려고 진짜 연구 많이 했거든요. 예외 상황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묶어야 되나 고민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서 더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조금 더 구체적인 추천을 받을 때라든가 뭔가 있는지 물어볼 때라든가 아니면 어딘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따른 더랑 어를 계속 한번 써보고 문장도 만들어보고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전보다는 어랑 더를 쓰는 게 조금 더 쉬워지실 겁니다. 익숙해질 수 있어요. 어랑 더 여러분들 잘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3개는 안 했는데 이거 뭐예요? 자 여러분 어랑 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게 남았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계속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